이제 구가 본문 보시면 스페이스 트렁크 우주 쓰레기죠. 2009년 3월 12일에 자 이거는 날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학원 전체에서 썼습니다. Everything seems normal in space. 우주 공간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노말은 정상적인 이란 말이죠. Astronauts were working. 우주 비행사들을 말하죠. 우주인이라고 말합니다.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응급 신호가 사운드드 들렸습니다. 울렸습니다. 미션 컨트롤드. 관제탑을 말하죠. 관제센터. order the astronaut to leave the station. order는 5형식 동사여서 목적어가 이런 동작하도록 명령했다라고 할 때 투부 정사를 사용했겠죠. 우주 정거장을 벗어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they went to the space room. escape room. 탈출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탈출 공간. 그래서 대피실이라고 하죠. 대피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where did it fall? 기다렸습니다. 더 이제 한층 더 나아간 order를 그러니까 이거는 파의 비교급인데 파의 비교급인데 파는 비교급이 두 개죠. 거리를 나타낼 때와 정도를 나타낼 때 비교급이 다릅니다. 지금 이 further라고 하는 것은 정도. 더 나아간. 더한. 그렇죠? 그래서 추가 지시를 further. 추가적 지시를 order. 지시를 기다렸죠. what was going on?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go on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하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a small object was approaching the spaces that shins rapidly 빠른 속도로 우주 정거장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가요? 작은 물체가 네. 그래서 it was a glove 장갑이었어요. mission control is afraid. it was a strike station. 지금 이 관제센터가 무엇을 두려워 했냐면 생략되었죠. 그렇죠? 대대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정거장을 때릴까봐서 타격할까봐서 그렇죠. 자 10분이 지났어요. 10분 이후에 관제센터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은 이거 메시지의 내용을 나타내는 동격이 되시되겠죠. 글러브가 헤드패스트 지나갔습니다. 바이더 스테이션 그 정거장 옆을 지나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보냈다라고 하는 동사 1보다 동사 2의 시제가 앞서져 먼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과거라고 하는 거 대과거 주의하세요. 퓨 다행이다 라는 그 한숨 소리죠. they were safe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the station had just escaped the tragedy 비극을 벗어났습니다. 자 막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완료의 완료에 해당하죠. 막 뭐뭐 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비극을 벗어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what is the space junk? 그러면 우주 쓰레기라는 게 뭐냐? 1957년까지 that wasn't moving around the earth 지구로 돌고 있는 유일한 것은 여기 주어져 그래서 뭐냐 하면 달이었어요. 달은 이제 유일이 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관사 덜을 붙이죠. 그 다음 the only thing이라고 하는 the only 명사로 이제 만들어진 선행사는요. 관계대무사를 반드시 that만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무사 지금 that을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러나 이제는 there are thousands of satellites 그 수천 개의 위성들이 지구 주변에 있습니다. 자 동사가 복수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어가 복수형이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many of these satellites 이것들의 많은 수가 이렇게 주어져 이거는 수시가 크고 are 없던가 하면 더 이상 in use 사용하고 있는 중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이라고 하는 쓸모... 그러니까 useful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no longer라고 하는 말이 결합되어서 쓸모없는 이라는 말이 되는데 no longer는 더 이상 땡땡하지 않으니 라고 하는 말이죠. 이 no longer는 뭐랑 똑같냐 이 밑에 보시면 자 not any longer 이거랑 똑같아요. 외고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기 되죠? 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수천 개가 데이의 베이컨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됐어요? 네 우주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다. 요것도 완료가 되겠죠. 그죠? 자 스페이스 정크 exists in various forms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 우주 쓰레기는요. 유즈드 라켓 바디즈 이제 사용된 로켓트 몸체 몸체 바디즈 그리고 브로큰 샛 라이트 부서져버린 인공위성 그리고 입은 글랍스 장갑 이르기까지 어떤 장갑 어스르너츠가 잃어버린 장갑이죠.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가 앞에 밖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주머니 속에 빠져 들어 있던 것들을 잃어버렸다든지 그죠? 뭐 이런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글러브스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변사 대지와 있죠. 로스트디의 목적어가 없죠. 자 사인티스트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대략 37만 개의 우주 쓰레기들이 그죠? 월 이게 지금 37만 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월 없던가 하면 관찰되어져요. 스톰템이다. 2010년에 관찰되어졌고 그리고 그 숫자는 3배가 더 커질 거예요. 2030년까지 그죠? 자 3 times bigger라고 할 때 그 배수사죠. 3 times 뭐 4 times 이거는 3배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배수사 뒤에 비교급을 쓰면 땡땡배도 뭐뭐한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완성되죠. 3배 더 커집니다. 라는 거죠. 커질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Why is the speech junk a problem? 이것이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speech junk travels at a speed of hours 28,000 km per hour 한 시간당 28,000 km의 속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travels 이동합니다. 이동하다 라는 자동사죠. That is 10 times faster than a bullet 이거는 총알보다 아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10배나 더 빠릅니다. 아까 배수사 비교급 봤죠? 뭐뭐보다 땡땡보다 땡땡배 더 땡땡한 땡땡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항상 연결사가 나오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therefore가 들어갈 자리였구나. 이렇게 Any crash would result in serious damage 그 어떤 crash 충돌도 충돌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마 심각한 결과 상해를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result 있는 무언가를 초래하다 또는 야기하다 라는 말이죠. read to 이런 거랑 같은 말이죠. 또는 cause랑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수가 있다. 자 긍정문임에도 불구하고 Any가 쓰였을 때 긍정문에서의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scientist in NASA awareness 사이에 있는 과학자가 경고를 하기를 우주 공간에서 just one little bolt 아주 하나의 작은 볼트도 전체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공위성이 파괴가 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satellite word 우리가 워즈를 쓰지 않고 워즈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예요?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해서 했다면 미안하고 해석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